안녕하세요. 메이븐 기술연구소 심유나입니다. 여러분들 어셈블리 트리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5촌의 어셈블리 트리에서 구매품만 선택할 수 있으세요? 혹은 5촌의 20 부품들 또는 기름 억제 부품들을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나요? 약 100개 이상의 부품이 있다면 위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키드툴즈의 트리메리저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위 질문들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키드툴즈의 트리메리저를 통하여 트리의 순서를 정렬시키거나 구매품만 별도의 폴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 따라 문서 이름 또는 다양한 속성 조건을 통하여 일괄로 파일들을 한 번에 폴더로 자동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폴더로 정리하기 위해 드래그 앤 드롭이 필요 없죠. 또 현재 숨어있는 부품을 일괄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규칙에 따라 원하는 부품만 손쉽게 일괄로 숨기기를 하거나 숨기기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능 억제도 마찬가지로 일괄로 억제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특정 규칙에 따라 필요한 파일만 억제시키거나 활성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자 여러분들이 직접 트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손쉽게 트리메리저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트리 관리를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키트루즈의 트리 매니저를 이용하신다면 어셈블리 트리 정리에 대한 파일 관리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숨긴 부품 및 기능 억제에 대해 하나씩 찾아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파일 관리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자를 위한 솔리드웍스 고급 유틸리티 마이키트루즈를 활용하여 한 발 더 앞서가는 설계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